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탑배우 한강희입니다 나 아니야 당장 밝혀 너 큰일 한 번 날 거야 어?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방청석? 네가 왜 여기 있었나? 한강희? 이게 바로 제가 강희연이에게 받은 편지입니다 나한테 답장을 받았다고? 아니야? 그럼 걔네 뭐야? 그 애 찾아가서 뭘 어쩌시려고요 유나야 너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? 탈덕 방지 로맨스 펜레터를 보내주세요 소원은 말이야 강희연이한테 펜레터 답장 받는 거야 야 한강희잖아 대한민국 톱스타 역시 연예인한테 답장을 바라는 건 무리겠지 제가 받은 답장 진짜 언니가 쓴 거 맞죠? 나보고 지금 그거 해달라는 거잖아 착한 거짓말 언니 아버님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두 분은 또 이렇게 친해졌어요? 우리 친구 친구 하긴 했어 나한테 이렇게 차갑게 대한 남자는 네가 처음이야 너 다시 만나고 나 솔직히 예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 사람들이 말하는 한강이 검색하면 나오는 한강이 말고 너는 왜 궁금한데? 그게 너니까 그게 진짜 한강이니까 펜레터를 보내주세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거 해달라고 궁금해요 number 그거 해달라고 궁금해요 저희가どもoph è hard ун